흔들 흔들 거리는 목표물에 포착했어요 사마귀 친구들은 이렇게 먼저 포착을 하고 몸을 흔든 다음에 공격! 친구들 안녕! 애그박사 곤충 친구들 저는 애그박사입니다 오늘 애그박사가 준비한 곤충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바로 멘티스 사마귀 친구예요 그 중에서도 넙적배 사마귀라는 곤충 친구고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멘티스 친구보다 엄청 크고요 몸집은 왕사마귀의 배처럼 배 쪽이 엄청 크다고 해요 원래는 사마귀 친구들이 엄청 날씬하잖아요 내 친구는 배가 그래서 좀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안녕 친구들 나는 아주아주 멋있는 넙적배 멘티스 사마귀라고 하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아열대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틀려도 갑자기 죽어버리는 아엥 도련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 넙적배의 멘티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생각이 나요 청개구리! 보호색을 띄고 있는 청개구리 여기 있는 넙적배의 멘티스 친구랑 한번 색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갈고리 가진 사마귀 친구와 귀엽고 앙증맞은 청개구리 친구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마귀 친구는 풀 속에서 숨을 수 있는 보호색을 뜨겠고요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색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무서워요 저 잡아먹힐 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겁이 많은 청개구리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 꼬르륵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저기 있는 청개구리 녀석 제가 먹어도 되나요 안돼요 친구들 여기 있는 청개구리 친구는 애그박스가 다시 자연적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안돼요 하지만 애그박스가 더 맛있는 친구를 준비했죠 기뚜라미 녀석이에요 활륵 끄읍 친구들 아주 먹음직스러워 기뚜라미를 준비했습니다 사마귀 친구가 어이 너무 크기가 엄청 어이 너무 놀랬나봐요 사마귀가 도망갔어요 어이 뭐죠 사마귀가 기뚜라미를 무서워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저건 나의 모기인데 모기가 왜 이렇게 크지? 으아... 하... 위험적이다... 잽을 한번 날려서 먹어야 되는데... 저기요 저기요! 박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친구들 지금 넙적배 사마귀가 흔들어는 데 거리는 목표물에 포착했어요! 사마귀 친구들은 이렇게 먼저 포착을 하고 몸을 흔든 다음에 공격! 얏! 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어! 봤을봤다... 이거는... 귀뚜라미... 친구들 지금... 친구들 애그박스가 여기에 있는 넙적배 사마귀 친구가 너무너무 배고프다 해서 귀뚜라미 친구를 주려고 했는데 사마귀 친구들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냥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뚜라미 사냥을 실패! 애그박스 곤충 친구들 오늘 넙적배 사마귀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멋지 사마귀 친구였어요! 좋아요! 구독!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아이그박스와 곤충 친구들 쯧! 안뇽! 구독! 그럼! 안녕! 해결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